여러분, 오늘의 장애인정적 강점검이에요. 이 장애인정적 강점검에 오긴 한국에서 공부에 있는 정병이 있다면 이 영상 창의적이고 장애인정적을 어떻게 강렬하냐 옛날에는 단계를 했었다면요 그런지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병,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스페셜처럼 그러면 전혀 정책을 반대로 여러분 이미 했을때문에 일반 회사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 서류나 면접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자기소개선 면접사항이 2000년에 1.1을 주변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은 이름도 바꾸고 나흘생각기 그래서 자기 부담을 주보시기 위해서 1.2백대를 줄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기소개선 과정 여러분 초안에 이미 봤겠지만 첫번째 일과정에서 질루트라핀 동아리와 똥콩갓길을 흘리기 위한 활동 그런데 여기다가 동아리까지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여튼 과정에 대해서 쓰는 것이 있겠고 여기에서 작은 전원의 자리까지 넣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장점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창의사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큰 테가 있는 것이네요. 여기에서 큰 테가 있는 것이네요. 그럼 이제 한번 가만히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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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